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QL 4에서 7장, SQL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는 SQL 소명장이었죠. 1에서 3장까지 살펴봤었는데 먼저 소명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죠. 말씀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역동적이신 분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먹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재앙의 말씀이지만 입에 구겨놓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 거야. 생명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지만은 먹고보니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우리가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말씀의 권위를 두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살펴봤고 오늘 본문부터 4, 5, 6, 7장. 본격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재앙의 말씀을 행위예언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봤다 말로 하는 예언이 있고 그 다음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예언자가 해요. 옆집 사람이 와서 뭐하냐? 그러면 이 행동이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훨씬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위예언이 4개나 쭉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를 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행위예언이 4장 1절에서 3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리고 막 예루살렘의 성업을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이렇게 공성전이죠. 공성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지금 작게 토판을 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옆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곧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1차, 2차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 바벨로니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 3차 침략. 그 사이에 있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위예언이 4장 4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4절 보시면 왼쪽으로 누워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시기를 왼쪽으로 누워라. 몇 날? 몇 날 동안? 390일. 정말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허리가 망가질 것 같은데. 어쨌든 390일을 그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고 합니다. 그럼 390 더하기 40하면 몇 년이에요? 430이 됩니다. 그래서 6절 제일 뒤를 보면 내가 내게 41일을 정가했나니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430년. 하루가 1일이니까. 그리고 390 더하기 40하면 430이니까. 430년과 관련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출입기 12장 4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성전이 벌어져서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텐데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20절에 종살이 하던 그런 상황처럼 이스라엘이 곧 종살이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세 번째 행위 예언인데 이때부터 더러워요. 뭐냐면 17절 보면 여러 가지 밀버리, 콩, 팥, 조, 귀리 이런 걸 가져다가 떡을 음식을 해 먹는데 12절 제일 뒤를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라 사람들이 다 보는데 똥으로 똥, 더러운 똥으로 성경에 똥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4장 12절에 나와요. 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가 다 하겠는데 주님 내가 이건 못하겠습니다. 14절에 주여워요. 아하 주여워요.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율법이나 이런 거 당시 유대교의 종결법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맥락들을 보면 똥으로 불을 피워서 먹는 건 이거는 이방인도 안 하는 그런 더러운 짓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15절 요하께서 내게 이르실 때 보라. 쇳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허락하노니 내가 허락하는데 네가 뭐가 문제냐?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굉장히 자유로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에서 3장과 소명장에서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 딱 가둬두고 내가 생각하는 교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딱 가둬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착하시죠? 이거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어요. 쇳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 그러면 구워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쟁 공성전이 벌어지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될 그런 수치 그리고 기근과 궁피부로 인해서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자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위위원 네 번째가 5장 1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좀 약간 수치스러운 게 나타나는데 5장 1절에 보면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건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사실 유교사상에서 그런 건 좀 안 됐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수염을 깎고 이런 건 이방인들이 할 짓인데 그러니까 이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고 뿐만이 아니라 이 털을 바람에 흩고 그리고 뒤에서 칼을 빼들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칼을 빼들고 뒤에서 치는 그런 전쟁의 상황 그 다음에 불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흩어지는 그런 얘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위예언 1, 2, 3, 4번 전부 다가 이제 곧 있게 될 예로삼의 멸망과 그 전쟁으로 인한 궁핍함과 그 참혹한 상황을 행위예언 네 가지를 통해서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런 참 절박한 일이 이런 참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까? 5장 5에서 12절까지가 원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도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으면 주변에 애국도 있고 그 다음에 메스포타미아도 있고 주변에 이제 열광 사이에 둘러져 있어요. 왜 그랬냐면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규례를 거슬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건 그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무이고 제사장 나라 내 소유 아주 귀한 대접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특권과 책임을 그들은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11절 보니까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하려 내 성수를 더럽혔은 즉 내가 너의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의 원인은 우상숭배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 이게 원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듯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분이 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분풀이 하나님의 분풀이로 얘네들이 이 징계를 꼭 받아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한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한 줄 알리라. 내가 여호한 줄 알리라는 말이 슈레국기 10가지 재앙에 반복되는 말씀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집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이 재앙을 이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원약의 주이시였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에게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인데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있어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독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에스게엘이 활동하고 있었던 공간이 바벨론이잖아요? 이 살아남은 자들 이제 거기서 많이 죽게 될 것인데 뽑혀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기 역사를 보면 포로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회계운동을 벌이고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하면서 이제 하시딤 이렇게 쭉 하면서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유대교가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회계운동 회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역사 그게 그걸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실제 역사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6장 8, 9절 말씀처럼 6장 8, 9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래요. 이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죠. 내가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정말 도덕적이고 내가 더 윤리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내가 성령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살아남은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구별된 남은 자처럼 오늘 우리도 이 흑암의 권수에서 권전해서 예수의 안에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공의로우신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동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자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아를 내가 요아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마음속에 새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그리스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모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그와 동시에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열반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규례의 지킴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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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